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오늘 오전 91세를 일기로 배수했습니다. 유족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오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고, 빈소는 서울 강동 성심병원에 마련됐습니다. 박종철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,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의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고문을 받다 사망했고, 이 사건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.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 씨는 2018년 89세를 일기로 배수했습니다.